도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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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톱깎기 어디 왔냐? 야, 너희 손톱깎기 어디다 놨어? 어디다 숨겼어, 너희? 도화가 독해 말할 때 가지고 와라, 손톱깎기. 어디다 숨겼어? 손톱깎기, 손 꼴 흔들지 말고. 어디다 숨겼어? 손톱깎기 없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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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손톱 깎자고. 아니, 네 콩치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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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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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, 아프게 깎아줄게, 콩치야. 콩치야, 이리 와봐. 타투 공, 타투 손톱깎을까? 깎을까요? 진짜. 자! 꽁지 손톱 깎는 게 제일 힘들어. 잠깐만, 나 꼬... 일로 와! 내 부... 부장으로 해야 돼. 아이씨, 이봐, 진짜... 발똥 좀 깎자. 아, 꽁지야, 제발... 이거 봐, 발톱 깎자, 발톱이... 아이씨... 중심을 넘겨낸다. 아, 제발! 한 번만 부탁이야. 아, 제발... 아, 진짜... 아 제발 아 꾹찌야 제발 아 진짜 왜그래 여러분 저 점 살려주세요 여러분 순바크 순바크 꼭지야 순바크 순바크 꼭지야 머리 아 보인다 안보인다 모형 비벼 아 중 순바크 우주 유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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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루야, 닦아봤어? 러루야, 닦아봤어 일로와 봐 야, 봐봐 발톱 봐봐 이게 무슨 발톱이야 응? 이게 뭐야? 아니야, 이게 왜그래 발톱이 응? 아이 싫어,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알았다고 아우, 진짜 아우, 진짜 아우 다 했다 다 됐다 아우